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이크업 고자들 클릭 3탄을 찍게 되었는데요 마침 우리 리아 언니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옆에서 주점부리를, 주저리를 떨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은 기초 메이크업 편이었죠? 기초를 바르는 순서 그리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두 번째 편 같은 경우는 베이스 메이크업으로서 그런 프라이머, 베이스, 파운데이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편은 우리 메이크업의 꽃, 대망의 색조 메이크업 편이에요 이렇게 파우더, 립 등등등등 이렇게 앞에 진열을 해놓고 제가 이제 메이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이섀도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섀도우는요 기본적으로 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레트 있잖아요 팔레트 열어보시면 기본적으로 4개, 3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얘는 지금 4개가 들어있고 얘 같은 경우 3개가 들어있죠 가장 밝은 거, 그 다음에 중간톤, 그 다음에 가장 어두운 거 그거 3개로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보통 그래서 보통은 가장 밝은 섀도우는 눈두덩이 주변에 하이라이터 역할을 해줘서 약간 다크한 느낌이나 아니면 눈썹 뼈 같은 데 좀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이라이터 보통 제가 메이크업할 때 다 바르잖아요 베이스 섀도우가 되는 거죠?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라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말해 딴 것도 다 열어봐도 다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4개예요 두 번째 칼라는 중간톤, 중간톤 섀도우는 보통 하나는 약간 느낌 다른 거, 하나는 또 다른 거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톤이 이런 식으로 중간톤 섀도우가 들어있어요 이런 식의 섀도우들은 보통 가장 밝은 걸 바르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발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장 어두운 걸 발라서 음영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섀도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제 어느 비디오를 봐도 다 똑같이 돼 있어요 가장 밝은 거 넓게 바르고 그 다음 어두운 거 바르고 그 다음 가장 어두운 걸로 조금 아이라인처럼 바르는 거 그게 기본이고 만약에 거기서 자기가 조금 더 다른 느낌을 내고 싶으면 눈 앞머리에는 다른 거 바를 수도 있고 언더에 다른 거 바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 눈 앞머리는 언더에는 펄을 많이 바르죠 펄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건 보통 메이크업 포에버 스타 파우더를 되게 좋아하고요 이런 것들은 언더나 여기 눈 앞머리에 바르면 되게 예쁘게 애교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섀도우는 보통 이런 섀도우 키트 하나와 그리고 이런 싱글 펄 섀도우 같은 하나를 가지고 같이 가요 그래서 이거 커스텀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 VDL도 제가 가서 고른 거예요 가서 골라서 핑크 두 개랑 브랑 하나 담아 온 거고 이런 아르데코 같은 경우도 제가 담아 온 거고 싱글 섀도우 만약에 처음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싱글 섀도우로 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예 패키지로 팔레트로 돼 있는 게 훨씬 더 가이드를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섀도우를 한 다음에는 아이라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이라인 아이라인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젤 아이라이닝, 펜슬 아이라인이 있고요 리퀴드 아이라인이 있고 뷔페는 거의 리퀴드랑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각자의 장단점을 좀 설명을 장단점 장단점 장단지 장단점을 설명하자면 일단 젤 아이라이너는 항상 붓이 필요해요 좀 귀찮아요 이렇게 막 열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야 되는데 완전 젤처럼 돼 있어서 바르기도 편하고 굳으면 잘 안 번지고 특히 토니머리는 싸고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젤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펜슬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많이 번져야 어쩔 수가 없어요 펜슬은 그리고 젤 잘 그려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언더라인이나 워터라인 같은데 점막 같은 데 메꾸기엔 되게 편하죠 잘 그려지니까 편하고 그 다음 리퀴드는 제일 안 지워져요 리퀴드는 액상 자체가 굉장히 꾸덕하게 완전 안 지워지는데 대신에 점막을 칠하기 좀 어렵죠 눈 찌르면 끝장나요 되게 아파요 그래서 맨날 이런 리퀴드 북펜 같은 거 저는 이렇게 눕혀서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눈 찌르면 끝나거든요 바르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저는 아이라이너 할 때는 펜슬이나 이거 먼저 이걸로 좀 속눈썹이랑 점막을 먼저 채우고 리퀴드는 라인 딱 잡아줄 때 맨 마지막에 사용하곤 합니다 눈꼬리 같은데 날렵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브로우로 한번 넘어갈까요? 아이브로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런 깎아서 쓰는 그런 아이브로우 그 다음에 얘는 오토 아이브로우 오토 아이브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느낌의 섀도우 타입의 아이브로우가 있어요 일단은 뭐 저는 흔하게 이런 걸 쓰는데 얘는 좀 깎기가 귀찮아서 잘 안 사는 편이고요 보통 오토라이너 많이 씁니다 오토라이너 많이 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건 브로우렉시에 항상 제가 등장하는 건데 이거는 되게 이거 되게 잘 그려지고 뾰족해서 좋아 근데 비싸 2만 얼마야 짱 비싸죠 잘 그려져요 엄청 잘 그려지고 일본 거에 잘 나와요 일본 게 그 다음 돌리잉크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파우더인데 이거는 이제 붓이 꼭 필요하죠 붓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브로우 브러쉬는 이렇게 사선 형태로 납작한 붓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찍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초보자들 하기 쉬워요 왜냐면은 면적도 쉽게 발리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아무래도 좀 날렵하게 그리는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카라로 넣어볼까요 네 마스카라는 기본적으로 저도 마스카라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마스카라를 잘 안 써요 왜냐면은 워낙에 속눈썹이 짧아서 마스카라 할 때 되게 많이 묻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인조 속눈썹 많이 붙이는 편이고요 굳이 추천하자면은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누가 덧글에서 호불호 좀 갈린다고 하는데 얘네 돌리윙크 건데 처음 봤어요 이거 일본 거 붓 형태가 되게 네몬해서 짧은 속눈썹이 쓰기에 괜찮아요 너무 통통하면 나 막 묻어 여기 언더래쉬 특히 할 때 막 묻고 난리나서 이거 아니면 이거 파시오의 컬룽 마스카라인데 얘는 완전 빛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언더래쉬 할 때 속눈썹이 엄청 짧거나 숱이 없는 사람들이 좋아요 저는 이걸 많이 쓰고 또 다른 거 좀 신기한 거 우리 G 드래곤이 선전한 70도 마스카라 근데 이거 이거 너무 편한데 이 액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솔은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걸 다른 데 담갔어요 안쓰럽다 안쓰러워 안쓰러워 G 드래곤이 선전을 해서 또 잘 써줘야 그 다음에 또 토리언니는 미사 4D 마스카라 이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대비 최고라고 4,000원? 5,000원인데 맨날 되게 쓰기 좋대요 전 항상 워터프루프만 워터프루프만 마스카라가 눈썹이 직선으로 딱 떨어져가지고 컬링력이 되게 원래 약한데 워터프루프는 일단 컬링을 다 잘 잡아줘? 언니는 뭐 써요? 메이블린 메이블린 노란 거? 고라색 고라색 그 다음에 이것도 그때 그 자리에서 좀 발라보고 좋아서 샀는데 이거는 파이버 위그 엑스트라 롱 마스카라인데요 얘네 안에 그 섬유질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눈썹이 금방 길어지더라고요 섬유질이 약간 어디 거야? 이거 일본 건데 파이버 위그 건데 일본이 참 마스카라를 잘 만들어요 일본이 속눈썹이 동양계열이라 그런지 되게 잘 만들고 아 이거구나 이건 미국 거잖아 메이블린 메이블린 미국 건데 브러쉬가 빛처럼 커브 커브형으로 돼 있어서 잘 받쳐서 잘 올라가고 컬링도 잘 되고 볼륨감도 많이 주는 거 같아요 언니는 속눈썹이 좀 길고 숱이 없어 숱이 없어 길어서 잘 되는 거 같아 이게 메이블린 이거는 이런 속눈썹이 많이 들어있어서 속눈썹이 되게 길게 잘 붙는데 금방 처져 무거워서 속눈썹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잘 안 써요 그래서 마스카라는 솔직히 그 솔 모양마다 기능이 있긴 하대요 뭐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된 거는 인체공학적으로 눈에 그런 곡선에 맞춰서 나왔다고 그러고 빛 모양으로 된 거는 쓰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숱이 이렇게 통통할수록 이렇게 숱을 많이 볼륨을 준대요 통통할수록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 난 이미 잘 믿지 않아요 너무 짧아서 마스카라가 말하는 것들은 다 믿지 않아요 솔직히 포스터 같은 거 선전 포스터 봐도 다 붙인 거잖아 솔직히 어떻게 마스카라 그렇게 하냐 나는 진짜 믿을 수가 없어 마스카라는 잘 신뢰를 안하는 화장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제 눈에 맞는 것들은 사요 음 다음은 마스카라를 했죠 하이라이팅 쉐딩은 저 되게 많아요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하이라이팅 쉐딩 컨투어 제품들인데요 이만큼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이것도 별로 진짜 많아 어 나 진짜 많아 저는 쉐이딩 베스트 베스트 그거 바보부가 어 팔려다가 또 산 것도 있고 좋은 거 되게 많고요 일단은 최근 빠져있는 거는 얘랑 그리고 포켓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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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곧 소개할 거예요 바디샵 포켓볼 쉐이딩이고 얘는 진짜 현존하는 쉐이딩 중에 지금 최고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쉐이딩 가보부가 팔 때는 미샤를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미샤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얘가 신제품이에요 8월 말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스 이것도 좀 좋은데 나스는 일단 비싸요 기본적으로 이게 7만원 넘어 어? 75,000원이야 개입사죠 8월 사는데 샀는데 이거 좀 빨다가 싫었던 게 이게 좀 빨간끼가 안 어울려 좀 더 있어요 근데 누가 말해줬는데 서양에서는 쉐이딩 할 때 약간 일부러 붉은기 언니가 말한 거 같아 일부러 붉은기를 준다고 건강해 보이려고 아 브론징으로 어 브론징으로 우리나라는 브론징 잘 안 하잖아요 얼굴 흰 사람 좋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얼굴 깎는 데에 집중하고 어 서양에서는 뭔가 썬키스드라고 좀 태닝한 햇빛 밑에서 그을린 얼굴을 그래서 보통 약간 외국에서 사온 거는 이런 식으로 이거 진짜 빨개 좀 빨개요 쉐이딩들이 이거 진짜 빨개 오렌지빛 이거 이것도 쉐이딩이라고 나온 거지만 되게 빨간데 근데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거 같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기보다는 약간 베이지 느낌을 좋아하죠 그래서 베이지로 잘 나온 건 이거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같고 아 이거 이것도 한참 좋아했지 이거 일본 거 캔메이크 노이즈 쉐이딩 파우더인데 이것도 엄청 나 이렇게 파서 쓴 적이 없어 화장품을 진짜? 컵 많이 깎은 거잖아 나는 화장품 진짜 많아서 화장품을 다 쓴 적이 없어요 립스틱도 한 번도 다 써본 적이 없는데 이건 이만큼 쓸 정도면 진짜 많이 쓴 거거든요 그리고 얘도 일본 화장품 좋아해요 일본이 참 화장품을 좀 동양인에 맞게 잘 만드는 거 같아 워낙에 한국이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팅은 최근에 바디샵이랑 이거 빠져있어요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는 토리언니가 추천해줬어 근데 이거 너무 비싸 이것도 진짜 예쁘다 근데 이거 되게 곱고 자연스러워요 하이라이팅은 좀 펄이 안 보이면서 입자를 자연스럽게 고운 걸로 해야 자기 얼굴에 진짜 얼굴이 빛나는 거 같지 너무 펄 두꺼운 거 바르면 진짜로 바르는 거 같지 티나잖아 자 하이라이팅 쉐이딩은 그런 거고요 어떻게 바르냐면 보통 뼈가 우리가 하이라이팅 쉐이딩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얼굴을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이렇게 뼈가 만져지는 부분이 사실 튀어나온 부분이잖아요 코도 그렇고 광대 눈썹 뼈 턱 뼈 뭐 이런 데 이런 데 강조해주면 이런 데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건 앞으로 진출하고 어두운 건 뒤로 빠진다 그래서 그게 쉐이딩 하이라이팅의 원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없애고 싶은 데가 보통 이제 여기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콧대 여기 여기다가 그냥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면 여기 이제 좀 뾰족해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합니다 그 다음 최근에 이거는 미샤에서 보내주신 건데 되게 신기했어요 시어 플루이드 쉐이딩이라고 리퀴드네 리퀴드로 된 제품인데 파운데이션에 섞어 쓰기 좋은 거 같아요 파운데이션 자체로 그냥 리퀴드로 마무리해 버릴 때 이런 거 안 하고 좀 촉촉한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되게 진해 이거 엄청 진해 완전 이런 누텔라 같다 누텔라 누텔라 이거 봐 완전 이런 색깔이에요 와우 그래서 이것도 근데 좀 이렇게 비벼 바르면 좀 그냥 자연스러워 지는데 좀 이 정도 자연스러워 지는데 파운데이션을 섞으면은 그냥 같은 파운데이션 가지고도 다양한 컬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입니다 그래서 이거 최근에 좀 눈여워 보고 있고요 설명 안 했다 립 같은 경우는 진짜 립도 되게 많아요 립 보여주기 이게 립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립 같은 경우 저는 립 제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보통 안 좋아하는데 눈화장에 신경 많이 쓰고 립은 별로 안 발라요 입에 뭐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맨날 어쩌다 맨날 사요 저는 맥 립스틱을 되게 좋아해요 맥 립스틱 좋아하는데 맥은 안 좋은 게 이게 색깔을 색깔을 읽어야 돼 이거 무슨 컬러지? 이러면서 맨날 어! 이러면서 존나 작은 글씨를 읽어야 되는데 그게 짜증나 이게 사실 좀 투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얘 왜 이렇게 망가졌냐 색깔 이쁘다 이거 뭐 파서 쓴 거 같아 근데 이거는 Force of Love인데 좋아하는 컬러예요 완전 핫핑크 미스 루비우 행업 내가 좋아하는 행업은 또 이거 완전 뱀파이어 같은 컬러 저는 평범한 립스틱 별로 없어요 보통 여자들 코랄 컬러 되게 많잖아요 저는 코랄 컬러 될 거 같고 다 미친 색깔 밖에 없어요 미친 색깔 이런 색깔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모아 놓고 되게 혼자 이런 약간 좋아하는 아 이것도 예뻐 오 짱이다 릴릿 이거 되게 발음 어려워요 릴렛틀레슬리 릴렛레슬리 릴렛레슬리 레드 어쩔 수 없는 레드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레드고요 그 다음에 카인다 섹시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런 누드 컬러 되게 많이 발라요 눈화장이 진하기 때문에 카인다 섹시 베가스 볼트도 좋아하죠 이건 진짜 평범해요 코랄 베가스 볼트 맥이 대부분 많이 쓰는 거 이것도 좋아하는 거 레이디 데인저 레이디 데인저 데인저 난 데인저라는 여자니까 저는 전혀 순수해 보이고 싶지 않은 여자라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옛날에 그 누드톤 중에서 미스 시스 플래크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아 최근에 빠진 거 이거 뭐야 어퓨 건데요 스머지 틴트 스틱인데 스머지 오렌지 컬러에요 되게 아 이게 그거구나 응 우리 클럽에서 자꾸 나한테 뭘 발라주는 거야 애가 우리 뷰티 유튜버야? 이러면서 계속 발랐어 계속 데이비드도 발랐어 이거 자연스러운 입술 색을 만드는 거 좋은 거 같아요 아 우리 볼터치 설명 안 했네 볼터치도 근데 나 볼터치가 진짜 없어 두 개 이거 두 개 나 진짜? 나 진짜 없어 나 이거 세 개? 아까 나스 그거 선물받은 거 몇 개랑 근데 그거 진짜 안 쓰는 것 같아 나 볼터치 진짜 안 하거든요 볼터치는 거의 남들 해줄 때나 남들 해줄 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수혜물아 딸기불 같은 거 남들 해주기 위해서 산 거지 보통 안 해요 엄청 안 해요 막 되게 여성스러운 메이크업 할 때 아니면 안 하고요 블러셔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없고 신님은 이 전체 카테고리 중에서 딱 하나만 평생 써야 된다면 뭐 선택할 거야? 딱 한 카테고리만 맨날 써야 돼 맨날 컨투어링 컨투어링? 진짜? 저는 왜 근데? 왜? 나는 아이라인 아이 쪽일 줄 알았어 아이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저는 원래 눈썹만 그리고 다닐 때도 많아요 아이라인 섀도우로 대충 할 때도 있고 근데 컨투어는 진짜 메이크업이 꽃이라고 보입니다 여기가 성형 메이크업 얼굴을 바꾸는 메이크업은 진짜 컨투어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언니는? 나는 마스카라 언니 마스카라 생명 난 마스카라 잘 못 느껴요 그런 거 오늘 리아 언니와 함께 저는 여기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리아 언니랑 메이크업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찍었어요 언니 채널도 꼭 방문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항상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비디오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놀러와주세요 안녕 superbern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janganし 서екс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region empath Coordinability